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그런 현대나 대우나 삼성을 취업하게 되면 한 2, 30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요. 사실 대한민국의 국회에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보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파격적인 발상이라든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변호사들이 직능 기준으로 너무 많은 것은 굉장히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법조 출신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또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해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율사 출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시게 되면 오늘 아주 이건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받아들이시면 좋겠는데 현재 이제 자동차가 계속해서 기계장치에서 컴퓨터 장치로 지금 변해가지 않습니까 변해가기 때문에 기계장치에 익숙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컴퓨터의 이름 익숙한 소프트웨어의 여러분들 문제 해결 방식을 다루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현대 기아자동차 내부의 문제지만 한번 우리가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아주 재미난 기사가 조선경제에 현재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많이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계학과 출신들하고 컴퓨터공학과 출신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주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전기차가 계속 이렇게 이제 전기차 위주로 모든 것이 이제 이동해가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제 기술총괄 책임자가 김용화라분이 아마 임명이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 6개월 만에 이제 기술총괄한 cto 자리 cto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서 고문으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흥미롭네요. 그룹 안팎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둘러싼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건데 지난 반세기 현대차 그룹을 성당시킨 내연기관차는 엔진 변속기 성능이 핵심 경쟁력이었고 미래 자동차는 수백 개 반도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가 달리게 하는 컴퓨터에 가깝다. 미래차 개발을 둘러싼 혼선의 엔진 변속기 등을 개발한 과거 주축인 기계공학과 출신들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은 신진 세력인 컴퓨터공학과 출퇴사의 충돌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아주 적합한 그런 취재기자가 글을 잘 썼네요. 기계를 다루어온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털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는 기업의 사사 30년사 50년사 이런 것을 집필해본 경험이 좀 있는데 참 여러분도 한국이 오늘까지 오게 된 데는 엔지니어 출신들이 참 큰 기여를 했습니다. 표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나는 국회 같은데도 공학도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면 문제 해결 방식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중국 공상당은 이공계 출신들이 굉장히 권력의 상층 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보면 참 질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승리학의 후회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리학의 후회.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도 항상 기술적이 천대를 받고 행정적이 우대를 받고 국회에도 대부분의 요직들을 다 변호사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게 승리학 후회들이 그렇게 질긴 겁니다. 나라가. 신문사도 다 여러분 뭡니까? 그냥 문과 출신들이 다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들은 검시에 알아먹을 일은 뭡니까? 초간단 선거 결과 통계 분석도 못 알아먹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안 바뀌었을까 기업들은 다르죠. 왜 그런가 기업들은 문과 출신을 우대하게 되면 기업이 망하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공계 출신들을 우대할 수밖에 없지만 공무원 조직에서 어마어마하게 기술직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행정직들이 대부분 뭡니까? 자리를 다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그냥 조선조회 연속상에서 이해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모든 권력이 또 중앙권력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래서 이런 다산정약용이 당진에 여러분들이 유배되어 있을 때도 아들들한테 편지를 뭐라고 보냅니까? 절대로 한양을 떠나서 안 된다. 서울을 떠나서 안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조선을 보더라도 그냥 어떻게 저렇게 조선조 여러분들 조선조보다 훨씬 더 극악한 버전을 저렇게 통치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여러분들 충돌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서 돈을 벌었는데 소프트웨어 전환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하드웨어로 여러분들 돈을 번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성격의 비즈니스에 그렇게 재미를 못 보는 거죠. 특성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자동차의 수장 입장에서 보면 미래 자동차가 이제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수장을 갈아치운 겁니다. 사람 밖으로 가면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자동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 2천 개, 3천 개를 탑재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그걸 sdb라고 하네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히클이 미래 자동차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의 기술 총괄이 기계공학과 출신이고 오랫동안 내연기관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부수하고 이렇게 갈등을 잘 조정을 못한 것 같은데.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사니까. 여기서 이제 일하는 문법이라고 표현했네요. 일하는 문법이 기계공학과 출신과 컴퓨터공학이 완전히 다르다. 기계과 출신은 실제 제품을 만들기까지 무수히 많은 시험과정을 거쳐 계람을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현대기아자동차나 한국의 기계산업 분야에서 정말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표나지 않게 정말 참 노력을 많이 했죠. 부품회사들의 이름들 기업 역사를 그렇게 정리해보게 되면 참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한국의 엔지니어들의 발 기여에 대한 부분에 감사함을 표현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공학 출신들은 제 기능을 하기만 하면 작은 오류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류를 고쳐가면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 또 여기 보시면 수익은 내연차 하이브리드차에서 나오는데 그룹 내에서 지출이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수익이 많이 만들어내는 기존 부서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일들이 이번에 현대기아자동차에서 발생한 기계공학과 내연차에 익숙한 분들하고 소프트웨어 익숙한 분들 사이에 갈등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